우리 근데 저녁은 언제 먹어? 이제 슬슬 준비해서 먹을까요? 뭐 저녁 뭐 먹을 거야? 아니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내가 찬성이가? 진짜? 태웅아 장작 있잖아 네 저 드럼통에서 불 지피면 되지 왜? 우리 뭐 먹을 건데? 너 뭐 하게? 뭐 해줄 건데? 고기 구워야지 고기? 고기가 어디 있어? 고기가 어디 있어? 아니 가져왔어 고기가 있어? 무슨 고기? 아까 지금 한가득 까지면 고기야? 진짜로? 그거 다 고기야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고기야? 고기가 뭐냐면 쪽갈비 쪽갈비? 쪽갈비면 석쇠에 대한 구하겠네? 쪽갈비 쪽갈비? 쪽갈비면 석쇠에 대한 구하겠네? 그쵸 석쇠에 대한 구하겠네 내가 파채 만들게 아 좋다 파채 좋다 겨자 파채랑 그 다음에 매콤한 파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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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나도 엄청 잘하는데 누나한테 양보할게 아니 그럼 너 매운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매운 거 해 그럼 불 지피게 내가 그래 형 불 어 저도 같이 불 지피게 야호 야호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무알코올 칵테일을 만들게요 아니야 아니야 그만해 왜 왜 아유야 그만해 하윤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번 해줄게 제발 맛있어 이번엔 맛있어 나는 마실 거면 알코올을 마셔야 되거든 그러면 아니야 알코올 있어 보드카도 챙겨왔거든 챙겨왔어 빨리 불을 펴야겠다 잘 안 됐나 본데 참겼어 참고한 거 맞아 나한테 키워 나 이 사람 안 돼 그렇지 이건 내가 키워줄게 이거 안 돼요? 이거 자고시니까 안 되지 오우 오우 야 저기 나 있다 여기 끝에 대여 오우 됐다 오우 됐다 저기 번개 번개탄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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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또 사라졌어 갑자기 근데 우리 할비 포처 할아버지가 살짝 슈퍼맨 같으셔 아 이제 불은 완벽히 끝났어 얍 아 얍 아 맵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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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니 무슨 슬픈 일 있으셨어요? 하 무슨 일이에요 언니 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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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그러면 안 돼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아잇 아잇 아 아 아 진짜 맵다 와 진짜 저 땅이 매워야 뭘 하지 하하하하 하윤이가 이걸 잘하네 하하하하 야 너 재능 발견했다 하하하하 야 엄청 잘한다 얘 이거 손 빠른 거 보소 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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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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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너무 귀여워 이만큼 하하하하 야 많이 있네 아까 그 요리들 손질은 잘했더라고 하하하하 손질 잘하더라고 하하하하 난 이제 올라와서 칵테일을 만들게 으흠 맥주 마실게 하하 두고 보자 이진우 두고 보자 하하하하 다 올려야겠다 이거는 됐다 바이든 아 한번 봤보 อง 하하하하 하하하 그 하하하 이 demand 그 누굴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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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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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비에요? 응 와 아따 고기 좀 보소 이게 통째로 갖고 왔어? 형 불이 아주 잘 됐다 불이 너무 잘 됐어 아 좋아 와 아 진짜 아 이제 군침 도는데? 글쎄요 내면 아 찬성아 어떻게 이거 가져올 생각했냐 잘했다 찬성아 오늘 고생했으니께 네 우리 다섯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태용이 어머니 너무 맛있지?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오늘 보상받는 맛이었다 태용이 할아버지랑 할머니 빨리 나오시라 그래 어머니랑 아 얼른 앉으세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씩 잡고 뜯으시면 됩니다 한번 다 Elaine 으흐 너무 맛있겠다 으으음 에구 아으아 behind the Partners 찬성이가 다 서울러서 군대에 오고요. 맛집에서 가져오신 거래요. 빨리 드세요. 오늘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고기가 많아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맛집이라 그러는데 더 맛있어요. 아직까지 여네. 기가 막혀 이건 본 적은 그런 아름다움이냐.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책 속에서나 벌써 웃는. 꽃 속에서 만나보는. 그런 여자랑 막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해. 착한 나를 자꾸 나쁜 맘을 먹게 해.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너무나 괴로워. 정말. 야. 이거 누나. 너무 맛있게 드셔서. 네? 잠깐만 재자마자. 진짜? 근데 듣관님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너무 맛있게 드셨어. 아 진짜요? 얘기하면서. 야, 얘 진짜 시컴하다. 더러워 죽겠네 했는데. 내가 조심하니? 네가 조심하여? 나중에 범지면 알 거야. 이거 봐요, 누나는 이거 먹은 사람이야. 너무 많이 좀 먹은 사람이야. 응. 왜 시커메다, 누나. 이거 한 두껏도 없이 들어가겠다, 이거. 뼈 묻어 봐, 뼈 묻어 봐. 아주 무서운, 위험한 곡인데요, 이거 아주. 하윤이 괜찮은 거야? 쫓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하윤아, 네? 괜찮아? 지금 나가요. 어휴, 참. 하윤 씨, 얼른 마요.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어? 여기 앉아, 여기. 너무 맛있지?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지?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뭘 해서. 저희가 뭘 드셔볼까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찬성이가 너무 센스 있게 진짜. 요리를 저희가 막 더 잘해 드리기는 못하고. 맞아. 이런 거 고기는 구워드릴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하죠. 너무 맛있어. 맛없어도 맛있게 드셔주죠. 맛없었던 적이 없어요. 맞아, 맞아. 모양만 봐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입맛이 맞으세요? 아, 입맛이 없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약주 없어서 약간 서운하시죠? 2% 부족해. 저는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음료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언니. 나래 언니. 어.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려. 뭐야 이게? 에? 우와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헐. 언니. 조금만 움직여도 꽃이 떨어지거든. 알았어. 다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는 100%지. 어이. 뭐야? 와. 뭐야? 대박이야, 대박. 이거 좀 봐. 우와 이거 우와. 건배 한번 해야지 건배. 자,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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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네.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네. 이거 아까워서 못 먹겠네. 우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태용아 맛 어때? 맛있어요. 어때? 맛이 어떻게 좋아? 사사르마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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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이 몸에 좋으니까. 맛있다. 봐봐 내가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잖아. 좀 전까지 못 믿었는데 이거 맛있다. 기가 막혀 맛있네. 맛있어. 이거 꽃도 먹어도 된다는 거지? 네 언니 먹어봐요. 꽃도 먹어도 된다는 거지? 네 식용꽃이에요. 아. 이거 안 먹어봐. 야 진우야 꽃다. 야 진우야 꽃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 근데 미리 말할 거야. 아 왜 말이야. 이거랑 같이 삼켜. 꿀떡. 이건 아닌 것 같다. 꿀떡 삼켜.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맛인데? 그냥 이 풀 뜯어먹고 똑같은 맛일 것 같은데? 우리 여기 풀 뜯어먹으러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먹는 거야? 최고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 뭐 때문에 그래? 태용아. 삼켜야지. 태용아. 풀을 뜯었으면 뜯었지. 꽃은 못 먹었지. 저거 없어서 맛있어요. 찬성이 덕분에 그냥. 오늘 그냥 호강했네 진짜.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하윤이 덕분에 이렇게 그냥 이쁜 것도 먹어보고. 그러게 서울 양반 덕분에 그냥 진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찬성아 고마워.